따라하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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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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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존심을 쳐볼 거예요. 강당하게 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강당하게 살 시작!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만약에 신나게 되면 여기 운동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부르트원! 신나게 살자! 가볼게요. 신나게 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부르트원 2번. 부르트원 다시 가볼게요. 시작! 신나게 살자! 자, 그리고 이거 한 번번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친구랑 이렇게 해주시고 멋지게 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시작!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맞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잡았어요. 그럼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순대방, 나무를 위해서 젖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이끄러! 핸드업! 핸드업! ές드업! 다시isc는 levitate пре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래요 너무 잘할래요 진짜요 진짜 모든 것도 잘해야지 진짜 모든 것도 잘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분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